X라 무빙고서 걔 때릴까 말까 하는거 봐 와.. 쟤 저거 죽이고 싶네 진짜 페리크로 몇 번 넣느냐 쟤 진짜 한 3번 넣고 때리는데요? 오 난 언제 때리나 봤는데?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히 아 깃발이 어디다 꼬자네 나오네 물론 나오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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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나하고 투척 대결을 해? 흠 흠 어딜 개리빈 너 안 된다니까 나한테? 어? 흠 흠 흠 얘들 머리에 저기 난테나 씩 꽂고 있는 거 보이죠? 흠 악세사리인 줄 흠 흠 아 쟤 벵크야? 흠 난데? 흠 흠 흠 주먹으로 죽여야지 마지막 킬 주먹으로 먹었다 흠 흠 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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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ог 흡 흡 흠 흡 idar 흠 나 뭐해? 아 두세는 옹성대였어 아니 사람 내려가고 있는데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, 사람 내려가고 있으면 한 대팀 다섯 명 나갔어 나 죽었다 죽어도 돼 생명 꺼져주네 정국ativa 다음 시간 시간에 televrove iedy moved